안녕하세요 노년의 지혜 김 작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을 아는 것은 지혜예요. 자신을 아는 것은 통찰이다. 이는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공을 이루는 것은 기술이요.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공덕이다. 이는 성공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는 겸손과 너그러움이 결국에는 이기는 방법임을 알려줍니다. 도를 얻은 자는 살아있음을 기뻐하고 이익을 얻은 자는 물질에 기뻐한다. 이는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 이익이 아닌 삶의 깊이와 이해에서 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잃을까 두렵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오히려 담과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길이 멀다고 해서 시작하지 않으면 가까워도 결코 도착하지 못한다. 이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작하는 것이 자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음해한 사람은 단순히 말하기를 좋아한다. 이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설명하며 진정한 지혜는 학습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는 대중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독립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뢰받는 자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는 신뢰와 성실함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는 위험을 알 수 없다. 이는 어려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치와 지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최고의 통치자는 그의 존재조차 모르는 백성 아래에 있다. 이는 진정한 리더십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발휘되며 사람들이 리더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크게 되려면 그는 마치 물과 같이 낫고 두드러한다. 이는 겸손하고 유연한 태도가 성공의 열쇠임을 말해줍니다. 작은 나라도 복잡한 일을 맡기지 않으면 큰 나라도 그것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간소하고 평화로운 삶이 결국에는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평화롭게 사는 것이 최선이다 이는 평화와 조화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행동 없는 학습은 죽음에 불과하다 이는 지식은 실천을 통해 의미를 얻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장소를 이동하지 않고서도 사물의 자연을 알 수 있다. 이는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나 내면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물었다. 너의 돈은 무엇이냐. 나는 대답했다. 내 돈은 간단함이다. 이는 과정을 통해 완성된 결과물에는 그 자체로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일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 제일 늦게 도착하게 된다. 이는 성급함이 오히려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식을 더하려는 것이 아니라 줄여나가는 것이 우선이다. 이는 지식의 양보다는 질의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을 말해줍니다. 길고 어려운 여정도 한 걸음씩 시작된다. 이는 아무리 크고 어려운 목표라도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만이 진정으로 강한 자다. 이는 외부의 상황보다 자신의 마음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강인함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조용히 있어 그리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잘 풀릴 것이다. 이는 힘을 빼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리도를 이긴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이는 부드러움이 결국 강인함을 이길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원할수록 그가 가진 것은 적어진다. 이는 욕심이 오히려 손해를 불러올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지혜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은 힘이다. 이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힘과 지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물을 그대로 보아라. 그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이는 사물을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제일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 제일 늦게 도착하게 된다. 이는 성급함이 오히려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이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그 원리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는 모든 것이 변화하더라도 그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일을 하려면 먼저 잘 쉬어야 한다. 이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가르쳐라. 이는 삶의 질보다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말이 많으면 쉽게 실수한다. 이는 말이 많을수록 실수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삶은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다. 이는 인간의 삶이 자연의 법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든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것은 마음이 혼란스러우니 그런 것이다. 이는 마음의 혼란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진실은 간단하다 사람들만 그것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는 진실은 간단하며 사람들이 그것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이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 번 더 다시 들어볼게요. 상을 아는 것은 지혜요. 자신을 아는 것은 통찰이다. 이는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공을 이루는 것은 기술이요.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공덕이다. 이는 성공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는 겸손과 너그러움이 결국에는 이기는 방법임을 알려줍니다. 도를 얻은 자는 살아있음을 기뻐하고 이익을 얻은 자는 물질에 기뻐한다. 이는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 이익이 아닌 삶의 깊이와 이해에서 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잃을까 두렵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오히려 담과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길이 멀다고 해서 시작하지 않으면 가까워도 결코 도착하지 못한다. 이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작하는 것이 자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우매한 사람은 단순히 말하기를 좋아한다. 이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설명하며 진정한 지혜는 학습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는 대중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독립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뢰받는 자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는 신뢰와 성실함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는 위험을 알 수 없다. 이는 어려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치와 지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최고의 통치자는 그의 존재조차 모르는 백성 아래에 있다. 이는 진정한 리더십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발휘되며 사람들이 리더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크게 되려면 그는 마치 물과 같이 낫고 두드러한다. 이는 겸손하고 유연한 태도가 성공의 열쇠임을 말해줍니다. 작은 나라도 복잡한 일을 맡기지 않으면 큰 나라도 그것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간소하고 평화로운 삶이 결국에는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평화롭게 사는 것이 최선이다 이는 평화와 조화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행동 없는 학습은 죽음에 불과하다 이는 지식은 실천을 통해 의미를 얻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장소를 이동하지 않고서도 사물의 자연을 알 수 있다. 이는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나 내면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물었다. 너의 돈은 무엇이냐. 나는 대답했다. 내 돈은 간단함이다. 이는 과정을 통해 완성된 결과물에는 그 자체로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일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 제일 늦게 도착하게 된다. 이는 성급함이 오히려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식을 더하려는 것이 아니라 줄여나가는 것이 우선이다. 이는 지식의 양보다는 질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을 말해줍니다. 길고 어려운 여정도 한 걸음씩 시작된다. 이는 아무리 크고 어려운 목표라도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만이 진정으로 강한 자다. 이는 외부의 상황보다 자신의 마음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강인함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조용히 있어 그리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잘 풀릴 것이다. 이는 힘을 빼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리도를 이긴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이는 부드러움이 결국 강인함을 이길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원할수록 그가 가진 것은 적어진다. 이는 욕심이 오히려 손해를 불러올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지혜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은 힘이다. 이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힘과 지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물을 그대로 보아라 그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이는 사물을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제일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 제일 늦게 도착하게 된다. 이는 성급함이 오히려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이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그 원리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는 모든 것이 변화하더라도 그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일을 하려면 먼저 잘 쉬어야 한다. 이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가르쳐라. 이는 삶의 질보다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말이 많으면 쉽게 실수한다. 이는 말이 많을수록 실수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삶은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다. 이는 인간의 삶이 자연의 법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든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것은 마음이 혼란스러우니 그런 것이다. 이는 마음의 혼란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진실은 간단하다 사람들만 그것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는 진실은 간단하며 사람들이 그것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이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상 50대 동년배 김 작가 들려주는 노년의 지혜였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